왜 이렇게 못 먹어? 안 들어가네. 승주가 내가 보낸 예물 돌려보냈어. 죽었던 날 인정할 수 없다는 거겠지. 최이사는 좀 어때?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? 들어오긴 했어. 근데 나랑 눈도 안 마주쳐. 30년을 내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았는데. 시유가 내 전부였는데. 시간이 필요할 거야. 최이사랑 최상우 사이가 좀 각별했어. 그만큼 충격도 컸겠지. 아직도 시유가 내 전부인데. 남진을 생각하면. 가슴이 터질 것 같아.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. 그럴려니 또 시유가 걸리고.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. 그냥 아들 둘이 됐다고 생각해. 어, 이 과장. 아, 쏘리. 이차장. 그게 무슨 소리야? 최이사가 결혼식을 하다니. 최상우, 최상우. 최상우, 최상우. 아, 거기가 어디인 줄 알고 가. 성당이라면. 거기가 틀림없어. 내 차로가. 당신 좀 운전 못해. 어떻게 시유가. 우리 시유가 나 몰래 결혼을 해. 저 일단 진정 좀 하고, 응? 가자, 응? 죄송합니다. 빨리.